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량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하나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이 교회 창립 36주년이 되는 주일이었고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교회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36년 전에 세우게 해주셨고 지금까지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온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또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그런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 창립 36주년 기념 주간을 맞았어요. 든든히 서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의 개종으로 보금과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초대교회가 급속히 부흥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 한 사람만 변하면 지역이 변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바울처럼 나 한 사람 우리 한 가정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는 개인과 또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있을 때는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든든히 서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실패의 압인 이 흑암이 모든 사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든든히 서갈 수가 없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매주일 주시는 이 강단 말씀을 잡고 나가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기만 하면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전도자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든든히 세우시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사도 바울인데요. 하나님이 이 바울을 든든히 세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바울의 본명은 사울이었잖아요. 본문에 있는 이 사도행전 9장 전까지는 이 사울은 불신자였습니다. 율법주의자였고 피팍자였어요. 사람을 잡아 가두고 또 잡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바울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주신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강한 성경의 빛으로 이 빛박자 사울을 꺾어서 전도자로 세워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은 자신이 어떠했던 사람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꺾어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대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서 태어났지만 이 사도바울은 더더욱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잡아 가두고 또 죽이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죄인의 괴수였다고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의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죄인과 동시에 핍박자였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보금 깨닫고 나니까요. 나 자신이 어떠했던 사람인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되어졌어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깨달은 바울이 전도자로 거듭난 다음에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오직 보금을 위해서 전심 전력에서 달려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에 숙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보금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 걸고 보금을 증거했어요. 목숨 걸고 핍박했던 이 사울이 보금으로 거듭나니까요. 목숨 걸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미 보금으로 답이 났어요. 다메색 도상에서 강한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바로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답이 났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소 그리소로 답이 났어요. 그토록 예수가 그리소가 아니라는 것을 믿었고 예수가 그리소가 아니라는 것을 전했던 이 사울이었는데 보금으로 답이 났니까요. 이 예수님이 그리소라는 사실을 만방에 전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그리소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우리가 보금을 깨닫기 전에는 이 그리소가 도대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보금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누리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소로 답이 나는 그런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답이 났어요. 지금까지는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 나라를 위해서 전심 전력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보금으로 답이 나니까 이제는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만 증거했어요. 많은 핍박자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까지 조직이 되어져서 바울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심 전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기도로 시작해서 또 기도 가운데 생활하다가 기도로 하루를 마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둠과 싸워 이기면서 오늘도 현장을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도바울은요. 오직 성령 충만했어요. 오직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직 한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성령 충만했던 이 성도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현장에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의 이 기쁜 소식 이 비밀을 우리의 현장 주가는 생명들에게 전달하는 바울과 같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든든히 세우기를 원하신다 하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오늘도 바울처럼 세워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는 든든히 후원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오늘 우리의 후원자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오늘도 후원자가 되셨어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후원해 주십니다. 성령의 후원이면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또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의 영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바울을 붙들어주셨고요. 성령님이 일곱 랩런트들을 붙들어주셔서 현장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을 후원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여기 위로는 말은요 후원이라는 의미예요.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를 후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후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후원해 주시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후원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정 9장 10절에 보니까 그때의 다메세계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바울을 선택해 두셨다가 때가 되셔서 불러주셨고 또 성령의 인도로 아나니아에게 인도되었어요. 아나니아가 성령의 도심으로 이 바울을 확립시켜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한 것이죠. 성령 인도를 받기 전에 우리의 인도자는요 어둠의 세력이었어요. 너희 아비 마귀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을 글쓰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후원을 받는 그런 전두자가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기 위하여서 잠시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나를 위로하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 유대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은 역사하시기만 하면 연약한 나일지라도 우리는 든든히 서갈 수가 있어요. 부족하고 여러가지 문제와 사건이 많은 우리 가정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평안함이 넘쳐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부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랩런트들과 함께 하신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랩런트 요셉 모든 랩런트들 쭉 보면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요셉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머니 나일이 일찍 죽었고요. 또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문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후원해 주시니까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국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요. 애급에서 종살이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후원해 주시니까 국가적인 문제를 이기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교회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어떤 문제였습니까? 제상 엘리에게 하나님이 게시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전달해야 되는데 게시가 끊어져 버린 이때에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게시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가 되어줬어요. 하나님이 게시를 받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엘리아는 우상 문제 가운데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엘리아 엘리사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니까 우상 문제를 이기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결과를 주셨습니다. 이사야는 어떤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사야뿐만 아니라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는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인만의 율과 렘넌트라는 원약을 잡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의 위대인들은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함께하시니까 바울을 후원해 주시니까 로마 복음화를 위한 제자들을 세우게 되어졌고 바울의 기도대로 바울의 사역대로 로마는 복음화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신다 성령으로 든든하게 후원해 주신다 나와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후원하신다는 확신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저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말씀을 본문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든든히 서가면 교회는 붕할 수밖에 없고요. 2, 3, 7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복 할 수밖에 없어요. 자문 4장 26절에 보니까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면서요 우리의 행할 길을 평탄하게 인도하시고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이 아침 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빌리포 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36년 전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 받고 내가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또 10편 1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연하게 기도드리는 또 나의 소원을 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같은 기도라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말씀 안에서 오늘도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근거에서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능력을 얻는 기도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성령님이 나의 위로자 성령님이 나의 후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면서요.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 든든히 서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